안녕하십니까 평양 24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총탄, 포탄들이 수만발, 수십만발씩 기차에 실려서 훈춘, 러시아 핫산 이 근처에서 밤마다 지금 행방불명되고 있는 이 소식을 여러분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이 북한 정권에 의해서 러시아로 많은 무기들이 지금 비밀리에 들어가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하는 바가 있고 또 미국의 언론들이 미국 정부가 확인한 야간 투시경으로 또 아니면 인공위성으로 북한 열차와 러시아 열차 간에 물건이 옮겨지는 이 과정을 사진으로 찍어서 중고로 내보냈는데 북한도 러시아도 이 사진에 대해서는 이런 방금 말이 없습니다. 다만 자신들은 무기를 팔아먹은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러시아도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받는다는 얘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방세계는 물론이고 많은 주변 국가들이 북한 정권에 의해서 많은 무기들이 러시아로 가고 있다는 것은 이미 기종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평양 24시도 지금 북한에 여러 가지 안테나를 세워서 지금 동향을 지켜보고 있는데 실제로 많은 무기들이 러시아로 가고 있고 특히 AK 총탄 그리고 박격포탄 그리고 수류탄 이런 각종 무기들이 엄청난 양의 무기들이 낮은 선봉 지역에 집결하게 되고 밤 11시부터 새벽 5시 사이 인공위성으로 찍을 수 없는 치륵 같은 밤 이 밤을 이용해서 러시아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정황들이 하나둘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에게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저로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도 폴란드가 대한민국의 K9 자주포 또 탱크를 사가면서 엄청난 대박을 터뜨리고 있는데 북한도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어부지리를 지금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러시아와 북한은 무기체계가 같습니다. AK 자동보총은 북한이 계단형을 거듭하면서 일부 소총은 러시아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총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총들을 러시아가 지금 상당 부분 요구를 하고 있고 신병들에게 무기를 제공하는데 북한산 AK 소총이 지금 소비되고 있다. 이런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수공장 양강도 자강도 일대에 북한의 군수공장이 집결해 있는데 북한은 외화벌이의 한계축으로 무기를 팔아서 돈을 벌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동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에 북한산 AK 탄약이나 또 AK 소총 박격포 중장거리 무기들이 상당 부분 팔리고 있었는데 아프리카나 중동지역에서는 북한 무기가 꽤 성능이 인정돼서 많은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북한의 무기 이동을 감시하면서 많은 선박들이 압류가 됐고 북한이 팔아먹던 무기가 압수가 되면서 엄청난 손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해상으로 수출은 거의 막혔다고 봅니다. 중동으로 나갔던 또 아프리카로 나갔던 북한 무기들이 막히면서 사실상 북한의 자강도 군수공장은 거의 가동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최근에 러시아가 하도 지금 무기가 고갈되면서 북한에 주문을 했다니까 다시 강계를 중심으로 해서 자강도의 군수산업이 활기를 띄고 있는 그런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이번 러시아 전쟁에 무기를 대면서 엄청난 짭짤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외화 수익이 거의 고갈됐습니다. 그런데 이 무기를 팔아먹으면서 상당 부분 돈을 지금 흡수를 하고 있고 이 돈으로 지금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매우 지금 어려워하는 에너지, 석유, 휘발유, 디젤 이런 것들을 러시아로부터 지금 대체 외화 대신 받고 있고요. 특히 인민군대 충공기 때 지금 많은 군인들이 지금 굶어 주고 가고 있는데 러시아로부터 밀가루를 받아서 이걸 아마 우크라이나에서 훔쳐가지고 가져온 밀가루 가능성도 높은데 대량의 밀가루가 북한 인민군대에 지금 공급이 되고 있는 그런 정황도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푸틴과 김정은은 정말 서로에게 필요한 이런 것들을 지금 서로 주고받으면서 아주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은 북한과 러시아가 자기들의 의도와 맞지 않게 결합이 되고 가까워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러시아에 개입돼가지고 또 한국 정부가 지금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막강한 무기들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지 않을까 하는 상당한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재래식 전력의 제전 능력이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지금 높은 상황이고 한국산 무기들이 굉장히 질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북한의 무기 공급이 자칫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에 명분을 주기 때문에 러시아가 아무리 반발을 한다고 해도 이게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북한도 도와주는데 왜 대한민국은 도와줄 수가 없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북한 내부에서는 강계 군수 공장이 사실상 풀 가동되고 있고 많은 무기와 탄약들이 야밤을 이용해서 러시아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황들을 저희가 상세하게 보도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평양 24시는 이런 북한과 러시아 간의 여러 가지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정확하고 매우 중요한 정보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평양 24시를 함께 해주시고 또 도움을 주시는 우리 한 분 한 분께 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